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이번 추석은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보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달 수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명절 바로 밑까지 집을 수리하고 정리하느라 분주한데, 그래도 내일처럼 도와주는 봉사자들 덕에 마음만은 훈훈한 한가위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마을에 마련된 수재민 임시 거주용 주택. 공사가 마무리되며 입주 준비가 한창입니다. 옷가지를 장롱에 넣고 먼지에 뒤덮인 그릇도 씻어 정리합니다. 두 달간의 바깥 생활은 끝낼 수 있게 됐지만 정리할 세간사리가 아직 한가득. 보고 싶은 마음은 꾹 누르고 외지에 나간 자녀들에게 올 추석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원치에 안 좋아가지고 또 집도 협소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올해는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마을 회관에서 지내던 다른 주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임시 주택 공사가 마무리되며 짐도 이미 옮겨놨는데, 자녀와 손주들이 모이기엔 비좁고 그렇다고 직접 찾아가기도 미안해 고민만 거듭할 뿐입니다. 그나마 막막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건 계속되는 자원봉사자의 손길. 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복구공사는 명절 바로 밑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한테 부탁하고 도움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는데 도와주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죠. 애초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시작하려 했지만 뼈대만 남은 집을 보며 두 배로 힘들 수재민 생각에 일정을 확 앞당겼습니다. 밤에는 춥고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봉사원들이 하루빨리라도 할머니를 따뜻한 집에서 주무시게끔 하려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에 더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재민들. 복구할 건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가위 명절을 보내며 수해로 인한 상처도 암울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